세븐틴 플렉스 너무 좋습니다 의외로 또 다른 슬로건을 다 들고 있더라고요 그쵸? 아 진짜요? 아 이건 또 찍어야겠어 이걸 또 안 찍을 수가 없네요 네 이거 꼭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안 찍어야 돼 어둠이 찾아와도 분홍빛으로 밝혀줄게 역시 센스남자 누가 정하는거지? 진짜 예뻐요 이거 솔직히 찍어놔야지 나 핸드폰 아 진짜 어 이사 핸드폰도요 진짜 이뻐요 진짜 이뻐요 너무 뒤에 돌아봐요 네 네 어 이렇게 사진을 네 한번 찍을까요? 지수 언니가 찍어주나봐요 네 제가 찍어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와우 아 그럼 언니가 안 들어오는건데 하? 빨리 와야지 언니 제가 셀카 나 그거 찍고 싶어 죄송해요 저희가 소통이 안 돼가지고요 상정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수 언니 희노와요 아 파노라마 빨리 해주신대 다들 가만히 계세요 네 아 쉬고있어 됐어요? 됐지? 어떻게 하는지 세신지 어떻게 하는지 세신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 죄송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제 생각엔 다 흔들렸어요 이거 완전 이상하다 손졌다 어 지금 왔어요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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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러분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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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와우 와우 제가 아까 저희 준비하실 때 스테이 너무 잘 들었어요 여러분 저희는 더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누구야? 아니야 네 저희 이제 앵콜 한 곡 남겨두고 있는데 멤버들 소감을 한 번씩 말해볼까요? 네 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콘서트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왔는데 아 너무 떨렸어요 너무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긴장도 원래 제가 긴장을 진짜 잘 안하는데 너무 긴장되고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래서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나봐요 뭔가 이 서울에서 시작을 하니까 뭔가 이 홈타운에서 내가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되게 긴장이 많이 된다봐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막 어제는 좀 더 이렇게 긴장이 팍 들어간 상태에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고 오늘은 뭔가 좀 더 즐기는 모습, 블링크도 이렇게 더 즐길 수 있게 내가 이렇게 긴장된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마인드 컨트롤 열심히 했는데 블링크가 즐거웠었으면 너무 좋겠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계속 서로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블링크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미사? 저요? 미사 갈게요 일단 어제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했더니 좀 울컥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짧게 말 해보겠습니다 싫어요 싫어요? 일단 이렇게 이쁘게 멋있는 공연을 준비해 주시는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블링.. 아 블링크라인 우리 멤버들 나 너무 사랑해요 그동안 되게 아니 오늘 리사가 저희 디렌로 오는데 올라오기 전마다 자꾸 사랑해요 하는 거예요 디어로 클랜드 음악이랑 막 막 막 짠 짠 짠 짠 멤버들 사랑해요 이게 뭐야 아니 이거 힘 주려고 힘을 전달하려고 힘을 전달하려고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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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면 되게 우리 바쁘게 활동하면서 다들 몸도 아프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잘 마무리 해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너무 잘해요 우리 멤버들 너무 예쁘다 너무 잘하다 아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쁜 핑크색 바다로 꾸며주는 우리 블링크 진짜 항상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오래오랫동안 같이 함께해요 블링크 사랑해 아들 사랑해 블링크 네 이렇게 우리가 서울 콘서트를 마무리하는 날인데 뭔가 느낌이 내일도 할 것 같고 모레도 할 것 같아요 이제 이제 막 엉풀렸는데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틀 내내 저희 응원해주신 모든 블링크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고맙고 리사 말처럼 진짜 한 3개월 저희 밤낮없이 달린 것 같은데 너무너무 고생해준 우리 멤버들 그리고 진짜 이번 투어는 모든 스태프분들 랜서언니오빠들 스태프분들 매니저오빠들 다 너무 고생해서 진짜 다들 고생하셨다고 꼭 말하고 싶고요 저 잘 다녀보겠습니다 저희 갔다와도 또 우리 바로 와주셔야 해요 고마워요 너무너무 이틀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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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근데 저 언니가 말한 것처럼 뭔가 한 5번은 더 해야지 뭔가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도 많이 하고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도 마음껏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오랜만에 그래서 아쉬움도 많이 남는데 이렇게 항상 근데 진짜 막 무대가 저희 이제 쉬었을 동안에 그때 되게 엄청 깨달았거든요 아 우리가 블랙핑크로서 무대 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엄청 있어서 되게 이번 공연에 대한 기대도 많았고 엄청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한없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만 항상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참 응원해 줘서 고마운 마음이 진짜 많이 죽은 것 같아요 또 저희 홈타운이잖아요 여기 그래서 진짜 응원을 많이 받고 월드 차도 멋지게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친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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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해요 블랙핑크 함께 블랙핑크 은 française 어떤 톤나 preguntas leash 멤버들 킁크로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저희 맞고 다시 진짜 마지막인 것처럼 들어주세요 들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업고할게요! 렛츠 가자! 혹시 안다 계신 분 계시면 제가 찾겠습니다 일어나주세요